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도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선호대안은 시군구 기초단체 부활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35.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5.6%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등 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로 나타났습니다.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3, 40대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1.1%, 75.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었습니다. 현재 공론화 과정에서 압축된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선호도도 물었습니다. 시와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구 자치단체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49%.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답변은 42.6%로 응답자들의 선호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했습니다. 연령별 선호 대안을 살펴보면 40대 이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한 선호도가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가 높아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호하는 행정구역 수에 대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의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답변이 63%로 다른 대안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3개로 조정하는 게 좋다라는 답변이 10.6%, 4개 20.1%, 5개 이상은 2.5%로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 현행체제 유지가 좋다는 답변이 70.1%로 가장 높았고, 3, 40대에서는 행정체제를 3개에서 4개로 조정하자는 답변이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는 현행유지 59.9%, 3개 조정 10.1%, 4개 조정 22.1%를 보였고, 제주시 값은 62%가 현행유지, 3개 조정은 11%, 4개 조정은 20.5%. 제주시 을지역은 현행유지 66.5%, 3개 조정 10.7%, 4개 조정 18.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 뉴 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여론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제주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6.1%, 신뢰수준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고,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ramer